아이고 히어뜻컹광 대명생이 뱅뱅 돌아보켜 휘크니 돌아보는 띄우다기 막내딸 일어났어 내일 뭐 저기 엠티 갔다고 있잖아 올해 가나? 목이 열려? 내일 엠티 갔지 않아? 오전은 몇시? 내일은? 어후 몇시? 몇시? 수업 많지 않아? 파일이나? 2개? 오후에는 뭐하는데? 오전에 있어? 오후에 있어? 수업이 몇시에 끝나는지 모르고 그 다음 다음 주에 계속 몇시? 4개 계산kor 4개 계산청 호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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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